그치, 그치, 그치. 닭 뼈 봐야지. 닭 뼈인지, 꼬물뼈인지 올라갑니다. 이제 C코스 신갈길로 올라갑니다. 뭔 얘기 하나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. 아, 저기. 어디까지 있는지? 어우, 징그러. 아니, 잠깐, 잠깐. 짧아, 짧아. 짧아, 짧아. 한 200m? 아, 반찬이! 어디서! 아, 사전거 내놓으러 갔대요? 네. 아, 사전거 내놓으러 갔대요? 자, 닭 뼈님 오세요. 여기, 여기. 아, 오시면. 자, 영상 찍고 있어요. 자, 오사람TV, 현란TV 파이팅! 오, 좋아요. 원머 타임, 원머 타임. 오사람TV, 현란TV 파이팅!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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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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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또, 특히 또 끝까지 와서 이제 다운힐만 남는거죠. 우리 또 우리 술천주 교주님? 술천지 교주 2%입니다. 제가 본의 아니게 영상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알콜을 많이 드시라고 설교를 했는데 조금 자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무 효과가없답니다. 반갑습니다. lyn 서비스 큐닝님. 안녕하세요, 유PD님 from릴ercrowncom 만나 뵙 5342. ausge médico, 오사하. 물론 참고로 OC에서 술천지 waterproof 게다가 수천지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티은이 김송규라고 합니다. 우리 수천지의 정책과 강령도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요. 오늘 별레MTV랑 오산MTV 라이딩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게 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. 오산MTV 간단한 소개? 한번 그거를 먼저 줘서. 회장님 모셔야 되나? 오산MTV는 2005년도에 MTB 동호회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쭉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. 아무튼 회원들과 친목도 좋고 서로 배려와 봉사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인원도 많으시고요. 잘 타시고 너무너무 재미있으신 것 같습니다. 일단 근교에서 아저까지 동호회 활동하는 자전거 동호회로는 오산MTV만 아저까지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OMC 화이팅! 됐어요. 저는 여기서 그만. 아 예. 여기서 그만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필킬러. 어떻게 이렇게 어필을 잘 하셨는지 어필을 하시면서 파이팅 외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언제요? 봤어요? 보셨어요? 아니에요. 끝까지. 그냥 마무리해서 즐겁게 라이딩을. 반갑습니다. 파이팅! 오늘 정기 감사했습니다. 엠블런스. 멘트 겹자. 야 좀 있으면 이제 별내 EMTV로 다 바뀌겠다. 흐흕. voz. 좋아. 등목 등목이다 등목 어서갑시다 튜닝 알터가 지각이 잘 나는데 큰일났습니다 무리하긴 무리한거에요 마사지 봐 마사지 20번 만에 뒤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마사지 마사지 히트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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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tgomery 마사지 안녕하세요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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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마 오늘 여기 처음 오셔서 그랬지 아마 길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운을 치면 더 재미있으실거에요. 우리가 알고 있던 코스랑 좀 틀린 것 같아요. 약간 외국 같은 느낌이에요. 여기가 C 코스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 때문에 오는거에요. 천하 형님이 여기 오고 싶어서 그러셨잖아요. 여기 보면 진안으로 A B 안 타도 여기만 하루에 와서 두 번이나 세 번 타도 되잖아. 그럴 것 같아요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ages 1만 nuestros 아시 이제 1만し как china 초你想 hao 미국과는 어디 오세요? 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